입에는 레오나르도... 퀘스트 한 번 해볼까요? 뭘 하라고? 어디 왔노? 어디 왔어? 처리했구요 어? 전투에 이렇게 엉망이냐 아따 러시아 러시아 자, 이번에는 레오나르도 기계 이벤트를 곧장 한번 해보죠 이게 뭘까? 폭격기 공중무기야? 폭격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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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탁월한 위치에 시작하네. 아이씨! 아아아아! 괜히 허쉬타다가. 탁월한 위치에 시작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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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궁 화자를 좀 회수할 필요가 있는데. 탁월한 위치에 시작합니다. ¡화기! 아니요 이리와 네 네 너는 같이 이제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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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어린이내에 생각해보니까 아직 아니잖아 근데 30분쯤 남았잖아요 총이 더 좋은데 난 총이 더 맘에 드는데 총이 탄창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아니요? Pourquoi ? Pourquoi est-ce qu'il fait ça ? Donnez-moi les plans. Non. Hors de question. Non ! Arrêtez ! Où sont les plans ? Après les gardes. Chez moi. La dernière demeure. Et la machine ? Dans la tour. Au sommet de la forteresse. Merci. N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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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sdim gernezobyte. Pecque. Pecque . Pecque. C Masquer, tu es pré-coup. Tcha. Vendez ! 아... 이베이도 발각되면 안되나보다 짜증나네요 발각되면 안되는거 에잇 이거 스피뜰 스피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레벨레이션이요?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리아드 나누도록 레벨레이션을 바로 할지 아니면은 뭐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를 하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씨 저렇게만 되는거 진짜 짜증난다 이럴 때까지 다 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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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그 아무도 모르게 암살로 죽였는데 어떻게 알을 쳤을까 1하고 2하고 그 다음에 레벨레이션 브라드워드 하고 그 다음에 레벨레이션 까지 하고 그러면은 뭐 진짜 오래 하긴 했구나 그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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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왜요? 게임 주시게요 아니 저는 제걸로 만합니다 제가 사서 만하지 됐다 부살았다 제 입장에 진심을 할 것 같고 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대단지 소녀의 인식을 위해 다른 킬을 통한 공격적인 근처 공격적인 근처의 인식을 흠! 큰일 날뻔 했네 석궁 무조건 한.. 무조건 한 번 할 겁니다 저거 4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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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7 9 10 10 10 11 11 12 12 12 12 13 13 14 14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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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저걸 눈치채면 어떡하냐 상대적으로 다행이네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야 석궁 씁시다 방금 내가 석궁 쓴거 같은데 왜이러지 어지러워 귀머거리들의 도시 귀머거리들의 도시 눈먼자들의 도시 도시 이 저대로 쏘면 안맞을거에요. 이 저대로 쏘면 안맞을거에요. 이 저대로 쏘면 안맞을거에요. 안된다. 안된다. 안맞을거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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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탑을 어디로 올라가야죠? 안맞을거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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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궁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. 안맞을거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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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보인트까지 왔구요. 다행이네. 안맞을거에요. 아니 미친 그럼 탑 꼭대기 있는 애들은 도대체 뭐 타고 올라간거야? 개들도 지금 이짓거리에서 올라간건가? 화장실은 가나? 쟤들? 안맞을거에요. 안가요? 그럼 어떡합니까? 아맞이. 정말, 잘 안맞은거에요. Salvator. 수정. 어쨌든. 쟤들이. 이 탑. 이 탑. 이 탑. 이 탑. 이 탑. 이 탑. 천만다행이네 3 1 2 1 2 2 2 3 이게 뭡니까 이게 공게이미도 만약에 이걸 넣어줬으면 재밌었을거야 왜이래 자유자 음, 이렇게 하는구만 으왁 으왁 조정이 상당히 어렵네 예 해봤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렇네요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위로 가는 거구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네 죽고 있어서 죽는게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어려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아래쪽에 불이 있으면 뜹니다. 근데 마우스하고 키보드로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이 좀 어렵네요. 좀 난해해요. 이게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이 여름날이구나. 올 12시 지났으니까. 자 깼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파방정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례적을 다잡아야 되는데. 조정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파방정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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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처리했습니다 자리했나요? 황수군 원래 그 인정이 많으셨어 베드스타 같은 용뚱성 없는 새끼들하고는 격이 다르지 레오나르도 무기 퀘스트의 끝인가 보다 전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철제 영상을 끊죠? 쥬샷 쥬샷